나 총 없어서 내려간다 하나 더 수영장 앉아볼까 수영장 3시 1명 위치에 안보이긴 해 롤 쪽 5명이 왔어 1번 1층 봐줘야돼 발소리 발소리 1번 1층 1번 1층은 발 아니야 제 쪽에 하나 나 아니야 핀즈는 성태존 나 성태존 푸시 못할게 가봤고 수영장 쪽 더 모르겠네 나 총 뭐 아무것도 없거든 수영장 일 하지 않았어? 수영장 일 가능성이 커 수영장 쪽에서 뭐 날라왔다 수영장 잡던가 정리하자 이거 얘 왜 기절이야 끝났어 끝났어 와우 박지영이 형 박지영이 형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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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이야 기절이야 1번 집 뒤 어 안에서 승괄? 확인해야 돼 어 1층 좀 안해 빨간색 확인 어 확인 이 안에 승집 뒤 승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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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갈게 승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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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1층? 승괄 야 해우수환 해우수환 승괄 승괄 우리 잡아 잡았어 아 나이스 뭐야 우리 팀 승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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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내려 동아양 우리 쪽으로 내려 천천히 하면 돼 이거 이제 다시 베리니 집도 나와야 되네 이방 다 갔다? 잠깐 더 먹어 놓을게 이거 왼쪽만 셋이 막아봐 내가 베리니 집 다 막아줄 수 있어 어 확인했어 이거 베리니 집 하나 기다려 도로 건너 제우야 발 빼고 만든다